한 곡 배워보라 살다살다잉? 한 곡 배워보라 이것 말고도 더 있을걸? 만날뽕 만날뽕 그것도 있어 그렇지? 살다살다 요 놈 오늘 배우고 다음 주에는 그것이 만날뽕 그 놈 마저 배워갖고 익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곡도 배워 또 있음께로 자 가자고 살다살다 못 살면은 어 어어어어 시작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흥흥흥흥흥 그렇지 세 번을 으흥흥흥 으흥흥흥 하면서 끌어내리는 거야 어흥흥흥 으흥흥 시작 어흥흥흥흥 깊은 산중 깊은 산중 깊은 산중 kick 깊은 산중 그러니깐 깊은 산중 깊은 산중 들여 가 illustration 깊은 산중으로 가 상고곡신 무고인 초예 상고곡신 상고곡신 무고인 초예 무고인 초예 무을 두 번 돌아 무고인 두 번 찍어 무고인 초예 시작 무고인 초예 상고곡신 무고인 초예 상고곡신 상고곡신 그렇지 계속 끌어내리는 거야 두 번 상고곡신 시작 상고곡신 무고인 초예 무고인 시작 무고인 초예 목탁소리 벗을 삼고 목탁소리 그렇지 목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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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그거야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굿굿굿 그런 걸 잘해야 돼 벗을 흘 하고 하면서 탁 탁 위로 위로 한번 탁 던져줘 벗을 이렇게 시작 벗을 흘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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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벗을 흘 삼고 벗을 삼고 삼고 그렇지 그런 거 시김새야 그렇지 시김새를 그렇게 잘해야 돼 네 수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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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를 삼아 수석으로 시작 수석으로 우를 삼아 한평생을 한평생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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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영원토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가련다 살아가련다 아깝다 내 청춘도 있었구나 그렇지? 그것도 있지 살다 살다 못살면은 그렇지. 으으으으으으으으 кр mindfulness 으으으을으으 Sm 을 테스트 깊은 산줌 깊은 상중 흥들어가 들어가 상고곡심 무호인 저에게 상고곡심 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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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곡심 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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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시작 상고곡심 무호인 무호인 한번 무호인 무호인 저에게 무호인 저에게 무우인처에 무우인 무우인처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물을 이렇게 한 번 무우인처에 무우인처에 목탁소리 벗을 삼고 목탁소리 목탁소리 그렇지 목탁소리 목탁소리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벗을 삼고 다시 벗을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벗을 흙 삼고 시작 벗을 흙 삼고 흙이 더 올라가야 돼 벗을 흙 삼고 벗을 흙 삼고 굿 굿 굿 굿 굿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벗 벗 그음까지 을이 올라가야 돼 벗을 흙 삼고 벗을 흙 삼고 굿 굿 굿 거기까지 잘 채워 올랐어 벗 그음까지 을이 끝에서 콱 거기까지 채워줘야 돼 벗을 벗을 흙 삼고 벗을 흙 삼고 벗을 굿 굿 그게 어려워 어려워 그래 수석으로 굿을 삼어 수석으로 굿을 삼어 한평생 흙을 한평생 흙을 한평생 흙을 생 흙을 한평생 흙을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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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영원 아니 영원 영원 시작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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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시작 영원 굿 굿 굿 그음을 잘 살려야 돼 영원 시작 자, 영원토록 굿굿굿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가련다 살아가련다 그거 구만? 그거야. 안 오다 본 게 나도 까먹어가. 아따, 징어다. 어렵다.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해갖고 오셔잉? 네. 갖고 다음 주에 요놈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여? 그것이 또 하나 있잖아, 그것. 뭐, 뭐, 뭐지? 뭐여? 만날 봉짜. 만날 봉짜. 그것, 그것, 저기요. 다음 주에 요 놈 다시 짚고 만날 봉짜 그 놈 다시 한 번 더 짚고 아깝다, 내 청춘도 안 했구만? 했는, 배웠는데 많이 배웠구만 네, 배웠는데 안 했어. 다음 주에는 안 한 거 채 것이오잉? 아깝다, 내 청춘 만날 봉짜 살다 살다 못 살면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살다 살다 아니, 아까도 뭐 하나 있잖아 청개수 맑은 물, 그거 배웠어? 네, 안 배웠어요. 그건 배워줄게. 그거는 다음 주에 못 배워, 그 다음 주에 배워야지. 왜냐면은 다음 주에 저기 이것들, 잊어먹은 것들 다 찾으려면은 그것도 새로 배우는 것이 나 똑같아요. 그런 게 로, 다음 주에는 고거 안 했던 것들 다 찾고 그 다음 주에 그거 배우자고, 그거 뭐지? 살다 살다, 아 뭐지? 뭐지? 아까 보라고 그랬지? 청개수 말고? 청개수 말고 그 놈을 하자고 그거 말고도 안 배운 것이 겁나게 많은데 그냥 그런 것은 차근차근 배워. 아, 그러니까 완전히 새제비가 된 거야. 그래도 우리가 못해도 한 달에 한 20여 곡은 알고 있어야이. 어디 가서 풍요당 사람들이 참 식견이 참 좋구나 하는 말을 듣지. 그래야 남이 안 한 것도 좀 하고 그러지. 유명한 것, 이름난 것만 하면 남들이 다 채우고 나면 어, 앞에서 내 거 다 해버리네. 내 거 없네. 이렇게 대와버리면 뭐여? 풀어도 풀어도 나와야지. 풍요당 사람들. 안 그려? 아따, 나가서 배운다더니 여기서 싸게 부린 게 없어갖고 저 입맛 다시고 있네. 이렇게 두면 안 돼. 야, 역시 다르다. 뭣이 자꾸 속에서 나오는구나. 꿍차 나온 것이 많구나. 요런 소리를 했는데 아니, 그렇소?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판소리만 위주로 해갖고 그냥 흥탈이고 욕자배이고 너무 묵음밭 되왔소. 놀자. 놀자 계셨다가 놀자 계셨다가 꺼지게 편시춤 오고 춘향가, 그놈. 칭한 대목을 떠주면 아따, 그냥 춘향가 아주 그냥 녹진녹진해. 너무 슬퍼갖고 김이 쏙 빠질라 그래. 너무 녹진녹진해가 아따, 왜 이렇게 덥대야. 그새 여덟시네. 나는 한참 다섯시나 여섯시나 되었냐 생각하는데 떡볶이 여덟시요. 그럼 이거 밤이란 얘긴데 그런 생각이 드네. 그것이 좌골이 아픈가보다. 고픕니다. 셀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